안녕하세요. 1학년 1학기 받아쓰기 6회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낱말을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써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사자 사자 2번 오소리 오소리 3번 너구리 4번 도라지 도라지 5번 고구마 고구마 6번 여우 여우 7번 우유 우유 8번 토끼 토끼 9번 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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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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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쓴 낱말과 화면의 낱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1번 사자 1번 사자 2번 사자 2번 오소리 3번 너구리 3번 너구리 3번 너구리 4번 너구리 5번 너구리 5번 너구리 5번 너구리 5번 너구리 5번 너구리 7번 너구리 7번 너구리 8번 너구리 8번 너구리 10번 너구리 10번 구름 이상으로 1학년 1학기 받아쓰기 6회가 끝났습니다. 틀린 낱말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